이제 마지막으로 해병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최수근 해병 순직 사망사건 특검법 지금 추진을 하고 이제 1호 만건을 다시 올리잖아요. 그런데 국방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1차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8명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꼽았는데 이걸 경북경찰청에 넘기자마자 이첩하자마자 반나저만으로 회수를 해왔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의 전화가 불이 나서 몇 군데 전화를 했다.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이종섭 장관이 명령을 내려서 국방부 조사단으로 조사본부로 이첩을 해서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1차 조사는 2명 빼고 6명. 그런데 그 2명이 누구냐면 하사관들이에요. 부사관들. 이분들은 밑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것까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1차 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찰의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첩한 내용을 보면 2명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렸죠. 이게 뭡니까? 다 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군의 고질적인 문제가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아래에 있는 병사들 그리고 일부 하위급 간부들에게 책임지우고 나머지 고위급 간부들은 다 빠져나가는 이런 행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장관들이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잖아요. 사임을 하잖아요. 그거는 장관이 꼭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임성근 사단장은 본인이 잘못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본부 1차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시킨 거예요. 포함이 돼 있어요. 가슴 장화를 입어라. 그 다음에 그리고 예하부대들에게 와서 수색을 해야 되는데 다들 와가지고 같이 다른 부대들도 와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시킨 거예요. 이 부대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한 거고 그리고 수색대가 나갔을 때 이 안전장비를 갖출 시간들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라고 사단장의 잘못이라고 적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시킨 거잖아요. 제외시킨 거잖아요. 저는 제가 사단장이라면 모든 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잘못인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삶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지금 와서 이제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보고서에만 봐도 해병대 수단 안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더 많이 물었대요. 숲을 있는 데로 들어가고 탐침봉으로 찔러보고 이런 것도 하나의 물속에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1차 보고서에 있었는데 2차 보고서에 싹 사라져버려. 이건 누군가 개입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1차 보고서 2차 보고서가 같은 데인데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달라진 이유는 그분이 경로하셔서 경로가 그분이 경로하셔서 이제 청와대에서 두 번은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한 내용이 개입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도 계셨으니까 네.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용하던 사적 핸드폰을 장관하고 국정에 관해서 논의하는데 쓸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처음 봤고 비서관님들도 이제 저희 같은 행정관들은 선임 행정관까지는 이제 자기 폰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데 이제 다 보안 걸어서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비서관님들께서는 폰을 두 개씩 들고 다녀요. 자기 폰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은 업무 폰하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아주 개인적인 동안 집에 가족들하고 통화한다거나 이런 것만 자기가 하지 업무와 관련해서는 다 업무 폰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 업무 폰을 갖다가 내면 그것을 기록이 남잖아요. 그거를 근거로다가 추적해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가령 업무 폰을 받지 못하는 저희 행정관들도 다 폰을 내라고 하면 다 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싹 검수하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확인하고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그분들은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더 심각한 일을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 사적인 전화로다가는 안 쓰는 게 맞는 거거든요. 당연히 업무에는 업무 폰을 써야 되는 건데 당신이 쓰던 개인 사모님하고 여사님하고 쓰는 폰을 가지고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요. 뭐라 그러나 국정운용의 기본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자질이 없는 사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업무 폰이나 비하기로 쓰면 기록이 남잖아. 기록이. 기록이 남으니까 안 남기려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록이 안 남기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인 거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럼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한 건데 대통령실은 아무런 관여가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런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럼요.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그날은 이종섭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그러면 도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국내 있어도 그런데 지난번에 CIA에서 우리 대통령실 도청해가지고 논한이도 한 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도 군사 안보 관련된 협력을 위해서 장관이 출장 중인데 그 장관하고 개인 전화로 통화하면 도청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참 국정운영한 책임자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는 보안의식이 없어. 네. 너무 큰 공부를 너무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무능하고 사정기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막무가내 식으로 사정기관에 있었던 분이라서 그런지 더 막무가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만하고 다시는 이런 사람들 우리 지도자로 앉으면 안되겠다라고 하는 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출혈이 너무 큽니다. 맞아요. 피해는 다 국민들이 당하고 그렇죠. 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를 하고 후퇴하고 국가의 지인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여론조사 모닝 컨설턴트 보니까 기사 종료하고 둘이서 사이좋게 나란히 뒤에서 꼴찌했더만요. 그러니까 지지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종민들의 분노가 높고 지지율도 낮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은 3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얘기 조금 최장병 얘기하면서 1차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가슴장아를 신고 들어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불쌀이 센데 가슴장아 뭔지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넘어져 봐요. 물이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면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상식적인 상식적이지 않지 비상식적 비상식적인 판단을 사단장이 한 거잖아요. 사단장이 직접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장아를 신어라. 이게 해병에서 수십 년을 근무한 사람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이분은 지휘관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대대장들이 이미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고 왜 안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자기 후배고 자기 부하인데 그 부하들이나 후배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출세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최상병이 물에 쓸려 내려가는데 그 지휘관들이 하급 지휘관들이 전화 통화하는 녹음 파일을 딱딱하게 들어보니까 얼굴이 안 보여요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부모님한테 고스란히 부모님들이 좋든 싫든 듣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연상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가 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그 당했을 어마어마한 고통 이런 것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가슴이 찢어질까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군대 보내놓고 이렇게 밤이 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지금처럼 휴대폰도 다 갖고 들어가는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놓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대한민국 부모들이라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도 가서 연병장에 세워놓고 군가 부르고 놔두고 들어올 때 다 울면서 오거든요 그런 부모님들 마음에도 상처가 되는 거고 저는 제일 더 속상한 게 같이 현장에 투입됐던 병사들 트라우마 트라우마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최장병인 거죠 눈 감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장병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내 옆에 있던 내 동료고 내 사랑하는 저런데 그 저럴을 궁하지 못하고 나만 살아나온 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거고요 또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떠오를 때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10년 만에 어렵게 어렵게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20몇 년간을 소방관으로 근무했던 분이고요 그 생때 같은 아이가 나라 지키러 간다고 해서 정말 기꺼이 보내놨더니 나라를 지키다 그런 게 아니라 상관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그렇게 쌀을 난 죽음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진짜 천불이 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22대에 들어가서 새롭게 하는 그 최장병 특검에 대해서 이제는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된다고 천벌받아요 천벌받아요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는 대통령실 직원들도 정말 잘못된 거고요 이게 역지사지라고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한 거는 내가 그 고통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타인의 고통을 내가 같이 공감해 주는 능력 이 공감 능력이 인간의 바른 인간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가가야 해요 인간으로서 다가가야 되는 거고 저는 임성근 사단장도 지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지시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딱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특검에 나와야 되는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 끝까지 거북고를 행사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끝까지 하는 거죠 또 하고 계속해야 누가 이기나 해보죠 해보죠 국민 이기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요 국민의 뜻이 최혜병 특검은 끝까지 해야 된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럼요 누가 책임자인지 책임 있는 사람 누군지를 밝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공개행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막 사진 찍히고 또 센터에 서셨더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대통령의 사진 보면 너무 많이 하세요 활동을 근데 아니 저는 5개월 동안 명품백 수수 의혹 때문에 잠적하셨었잖아요 네 나오면서 뭐 한마디 했었나요 사과라든지 뭐 유관표명이라든지 있었습니까? 조그만 파우치 하나인데 뭐 사과하겠다라고 또 센터에 쓰셨네 네 센터에 있었어요 네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다르고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네 진짜 이제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그만 하면 또 나왔습니다 참 저렇게 또 사진 찍으시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것은 이제 범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 뭐 그렇다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선 앞두고서 5개월 동안 그게 총선에 미칠 영향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잠적 그러니까 공개행동을 전혀 안 하다가 그냥 은근슬쩍 쓱 나와버리면 그 사이에 그러면 무슨 국민들이 볼 때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텐데 뭐 죄가 있든 없든 본인이 판단할 때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심려를 끼쳐들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잘하는 그 심려를 끼쳐들여서 죄송합니다 이 말 정도는 해야죠 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죠 그 정도는 하고도 하고 시작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렇게 하는 것이 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처럼 KBS가 공영방송으로 딱 자리 잡고서 땡뉴스뉴스 땡젓뉴스 이렇게 틀대하고 지금은 언론 환경이 달라요 그렇죠 아무리 레거시 언론들이 그렇게 도배를 해도 이렇게 오마이티비 같은 그리고 뉴스공장 같은 박시영 같은 이런 채널들이 온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못 숨어요 벌써 50분이 지났습니다 그랬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한지 들으셨죠 정말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는 어디로 가시기로 하셨어요 교육위로 배정이 됐고요 능력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간사를 맡게 되었어요 교육위는 참 일이 많은 곳입니다 당장의 유보통화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저출생으로 인한 대학들의 구조개선도 해야 되는 거고 교수님이라 아시잖아요 저 밑에부터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립대학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립대학들이 이렇게 다른 대학과 좀 이렇게 병합하거나 폐교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법을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도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유보통화 문제 그리고 저출생에 따른 보육 가령 윤석열 정부는 늘범학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육기능 그래서 엄마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다 저희 교육위의 책임들이라서 많이 복잡하고 바쁩니다 여당 간사시니까 역할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야당 간사 야당 죄송합니다 여당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여당 되기를 바라는 간사 다음번에는 꼭 여당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야당 간사 견제 잘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잘못되면 따끔하게 혼 좀 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당 앞에 얘기했습니다만 경기도당 경선 반드시 해야 되고 저는 모든 직책은 민주당의 모든 직책은 경선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원들이 참여하는 게 대제됩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당원 주권시대 반드시 열고 예전에는 사람 모여서 투표하고 이러니까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모바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선 반드시 해서 당원 주인 당의 주인인 당원들 또 그 당비로 경기도당도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비를 낸 사람들이 의견이 반영돼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원들에게 좀 서비스를 해라 서비스하죠 서비스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지금처럼 이 모바일 환경이 좋은 이 시점에서 최진봉 교수님, 유시민 작가님 이런 사람들 불러서 좋은 강연하고 그것을 생중계해라 그리고 나중에 통으로 편집해서 당원들에게 보내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비스다 그럼요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을 통해서 당원들에게 정말 효능 내가 당비를 낸 거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고 생각하는 효능감을 반드시 이뤘으면 좋겠고 그 일에 문정보고원이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경기도당 그리고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당 경기도가 많이 이겨줘야지 저희가 이깁니다 그럼요 제일 당원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구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문정보고원과 숨가쁘게 5시 반 2, 3분 정도 달려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바쁜 금요일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당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당 위원장에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요 오늘은 이 시간 마치기로 하고 또 문정보고원과는 계속 저희가 오마이티비가 소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문정보고원님 감사하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siitä 네 네